요새 뭐 있어? 글도 있어 요새에서 북독쪽 언덕길을 따라가라 두 개의 봉우리 사이 그 길을 지나서 왼쪽 길로 내려가라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 숨겨져 있길래 대단한 보물 지도가 3탄까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아무튼 요새가 지금 있는 건 여기 정도? 말고는 또 없죠 일단 마이카한테 가서 아 이게 범인차 라이플이 사냥용 라이플이라서 안 쎄요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쎈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총 자체가 쎈 총기가 아니죠 음 여기가 아마 여기 볼목군 1편밖에 안 올렸는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볼께요 뭐야 어이고 잘못 넘어가서 다친 거 아니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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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Get back to work 병원에 뒷다 뒷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나도 평파 때문에 이러는 거죠 뭐 뭐 1800년되면 사실 사실 당장 당장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거의 주 6일 주 7일 아니면은 뭐 한번 노동하면은 12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한 30, 40년 전인데 자 마이크 어딨냐 이 민폐덩어리 너 때문에 내가 300달러 날렸어 이 새끼야 야 아이야이 어딨어 어딨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이런데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또 자 미국의 목과적인 비슷한 미션이 이 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데 음 음 아니 나 스트로베리에서 300불 그거 야 현상금 빼 그거한 지 야 지금 지금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 인마야 또 날 이 상한테 끌어들이지마 제발 이러지마 자 마이카를 따라가십시오 너 말이 왜 그렇게 뛰어 말이 스티빗 몸상치 않은데 자 미리 빤따나를 해야겠구만 곧머리 내 중대사 기차 충돌과 같은 잠깐만요 현상금이 올라요 오르는데 모르겠어 이게 목격자가 걸려도 아니 그러니까 목격자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큰 건이면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던데 작은 건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봐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던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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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 끝났으면 다 됐습니다. 저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글쎄... 이런라! 조금 더 가고 정돈 탕 그 방향에야 도착하냐고?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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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라! 당연하게! 툭한 사람!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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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기다리게 여기가! 지금! 시간에 맞춰서! 잘 붙여!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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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도망가! 지금! 자, 호이제를 공격해서 영마차를 공격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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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것 좀 맞춰봐 멈춰라던 멈춰라던 멈춰라 니가 뭔다며? 아니 왜 총이 허공에 떠있어 깜짝이야 아, 이 노래는 제거는 아님? 아, 너의 스타일이 더 나의 스타일이였어 뭐 죽는다고? 뼈는 소스에 밟는 아이스크림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해 그냥 뚫어내는 거 없을 것 같다 하니깐 더 잘 받아야겠다 그리고... 혹시 다른 떠올리자들이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안 하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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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빈리 훔친 마차가 다시 훔침을 당하게 되는 시추에이션입니다. 뭘 안 맞냐? 마이카 미션은 진짜 잘 클레임에 꿀이 없어서 마이카 미션은 진짜 잘 모릅니다. 모모아, 모모아! 오, 마감! son of a bitch! Look out, 모모아! 모모아, 모모아! 모모아! 너는 왜이러스! 샷! 오! 너는 승리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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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웃지마! 그 정도니까. 개 빠긴 해. 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일은 죽는 것들에 죽는 것들에 넌 언제 그들에게 있었나요? 아름다워야 될 거에요. 이제 이 바람이 없어져요. 그들 지금 이미 안 오는 거에요. 그들 지금 모터는 고기의실에 대신이 없어졌어요. 우리 자신을 좀 해 볼게요. 수강을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불가능을 많이 해요. 너의 손에 맞춰서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니가 쏴 자물쇠를 쏘세요 자물쇠 아니야? 한방은 무슨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꺼내려 자기가 꺼내려 자기가 꺼내려 자기가 쫓아내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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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흠 흠 아 이 퀘스트가 딱 그거 주는 그거만큼 주는구나 현상금 깔 수 있을만큼 이거 먼저 할걸 근데 왠지 마이카 미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이게 딱 현상금 그 지금 아까 전 미션으로 마이카 전 미션으로 한 거 깔 정도로 주는구나 이런 귀엽 빨리 여러분 잠깐만요 전화 한통만 하고 올게요 아까 전에 이거 먼저 하죠 그레이 그레이 가문 뭐 봐서요 네 공주할게요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세일У 이게 treble 무언다 그ان 그 내 그 누군가 제가 szy 위반 고맙 camp 켈로니아교가 언급이 되네 거북이에 미친 사람들 그 교다 분명 이대로 이 교단 퀘스트야 끝난다니까 뭐 있다니까 그 교단 퀘스트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다시길 바랍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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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음, 없다.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네, 안녕하세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용서해. 바로 그런 죄라. 결과적으로 Solowving 유겠지 이럴 수많은 유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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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of a hey could you get me off this damn night 빨리 빨리 please don't leave me oh sweet Jesus don't kill me nice meeting you 뭐야 야 지명수배 당했잖아 야 아 왜이래 아니 뭐 잠깐 구해달래서 구해줬더니 얘는 갑자기 증발해버리고 아 흐흐흐흐흐흐 빨리 이러다 얘는 갑자기 증발해버리고 아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아 아 아 자 이제 로도스로 돌아가가지고 hope your journey is a good o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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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레이 퀘스트라고 해서 그 뭐였지 이 지역을 귀락회락하는 부호가문? 부자가문? 관련된 퀘스트 해봅시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낯선 사람 퀘스트가? 걸어가 이건 걸어가라는 귀신 뛰어가라는 착한 일은 사찰 그래 이거 사실 1960년대 아니 50년대 60년대 40년대까지만 해도 그거였잖아요 60년대인가 흑인이랑 백인이랑 뭐 버스 기다리는 대중교통 정류장도 다르게 뭐 뭐 그런 이것저것 불이익이 있었잖아요 노예지가 폐지된 후에 흑인 의사인가 보자 아니 피의식이 아직 쪼네 피의식이 아직 쪼네 근데 families 다 같이 국 offspring 다가오는 것만 자기름대 이케 정말 기계에 ali 이케 그 회사 나의 자 메이컴 쟨드 가보자 가보자 무슨 아 여기 거기 아닌가 저번에 메인클리로 왔던데 에헤이 야 전화를 하면서 구멍은 왜 내는데 날 구멍내면 내가 니들이 그들의 얘기를 못 떠날거 아니니 안그러니 그렇지 않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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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갖고 가! 야 이 절구통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갖고 가 붙여야지 자 이제 그러면 그레이 아 그래? 그런가? 어 그래 내가 그 바꿔줬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차의 디자인을 개조해 줬다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런 그런 것이겠죠 보호도리였네 잠깐 보호하니까 갑자기 짱구는 못말려 맹구의 본명이 일본명이 본데 보호 어디있니 보호 어디있니 보호 이 친구인가 자 진정한 사랑의 기노투 뭐 뭐 뭐 뭐 뭐 뭐 그냥 작업을 찾고 싶어 뭐, 뭐 찾고 싶어 걱정하지 마, 너의 secret은 내 자신의 secret 무슨 secret? 제 secret은 내 secret secret은 일반적이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너도 우리와 우리의 브레이트웨이도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브레이트웨이도 죽을 수 없어 내가 누군가 죽을 수 없어 내가 사랑을 죽을 수 없어 사랑을 죽을 수 없어 페넬레피 그런데 그것은 impossible 사랑을 죽을 수 없어 사랑을 죽을 수 없어 그 말은 브레이트웨이도 죽을 수 없어 나는 브레이트웨이도 죽을 수 없어 우리의 브레이시의צ位 나는 그레이시고 우리는 그레이시가 서 irrelevant 그리고 그 브레이트웨이도 낫돼서 그났을 뿐어 그가 용납하다는가 reminded me of 어른난을 mata 나의 논쟁을 나는 그 말에 나도 내 논쟁을 한국이랑 그녀에게 그녀가 어른?' 그녀가 내일 내면 아내가 왜 베이드로? 자 연애편지 전해주는 게스트군요 바지까지 과연 이 사랑의 이 미친 사랑의 결말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의 평지 자 브레이스웨이트 저택 주변 부지로 몰래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봅니다 안되네요 보의 팔찌 팔찌는 내가 먹겠다 자 브레이스웨이트 주변 부지로 몰래 들어가십시오 자 경비들 몰래 페넬로피한테 가라 갑자기 어세신 크리드를 찍어야 하는 거야 난 지지 않아 질 것 같다 하지만 지지 않아 이런 허접한 경비병들한테 걸리지 않아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걸리지 않을 거야 저것이구만 너니야 브레이스웨이트가 브레이스웨이트 아 자꾸 이걸 헷갈려 이 빛빨이 브레이스웨이트 maar 다 죽인다고 Their people have sent him to live someplace awful like Ohio Have you ever been to Ohio, sir? No Well, neither have I but my uncle has a factory there He was sort of the black sheep on account of having left But now they tolerate him because he's a vicious snob Families are, are, there's something else Have you got a family, sir? 복잡한 일이죠 돈만 줘 내가 죽여줄게 난 돈만 받으면 돼 지역을 몰래 떠나십시오 배를 타겠다 잠깐만 잠깐만 있어 하지만 그냥 떠나기에는 저 집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날 가만두지 않는 거다 역시 해군 나침반 여행의 경위로 그룹 카드 6 역시나 그룹 카드 담백 카드 그룹 카드 그룹 카드 그룹 카드 그룹 카드 쪼쪼 자 페넬로페의 편지를 보이게 주십시오 여기도 있는 프리미엄 담배 프리미엄 담배가 없는 곳은 없구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일 거에요 카드 때문일 거 같아 아니 또 그리고 이게 진짜 이 게임에서 이 퀘스트 담배 모으라는 퀘스트 준 사람이 이걸 한 이유가 있어 무대 위 스타 6 마르지 않은 샘물이야 진짜 줄 담배 피워대는 이유가 있다니까 있었다니까 심각할 정도로 많아 이게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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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걱정마 어우 진짜 이거 와 너무 도덕심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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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좋지 사탕 좋지 너 담배 피냐? 이거 압수 어 이 새끼 나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많은 새끼가 담배를 펴? 담배는 압수야 뭐라고 하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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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줘 아 맞아 아, 맞아. 이거. 이거 하고. 넌 내 얼굴 못 봤지? 못 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살아남기 힘들 거야, 아마. 넌 내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다. 어휴, 담배 카드가 두 장이나. 어휴, 담배 카드가 두 장이나. 아, 미안. 나도 모으고 있어서 말이야. 안 돼. 그냥 놔둬다. 아니, 나 엄마한테 그 카드를 보내주셨어. 그래도 안 돼. 미안. 그러니까 잘 숨겨놨어야지. 어쩌겠니. 일단 어머니의 유품이 담배 카드인 게 좀 문제인 게, 문제가 아닐까. 자, 아저씨도. 편지가 있어? 엄마가 네이트에게 보낸 편지. 네이트에게. 이게 몇 번째 편지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너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거든.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려서 얼마나 화나고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해. 하지만 기억하렴. 엄마는 널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때는 그저 버틸 수가 없었어. 네 아빠 성질 알잖니. 술 마실 땐 더한 거. 그땐 아빠가 늘 술을 달고 살았었단다. 엄마는 일자리를 구했어. 이제 작은 집에 새를 얻을 거야. 그저 말만 했다오. 곧장 널 데려올 수 있게. 우린 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네이트. 네이트. 편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네이트. 어떻게 하면 너한테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을까? 자. 보렴. 엄마가 보낸 거야.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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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지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도망가자 도망 도망가 도도도 도망가 잘 가라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차마 아버지 까지 죽이긴 좀 자 이제 보아한테 돌아가서 아이템 주고 진행을 해봅시다 계속해서 어쩌다 이렇게 된걸까 아 네이트 관련 키가 있어야 정상인데 아버지 그 진념의 사나이시다 여기까지 오시네 쫓아오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지 마시게 신문 스크랩 노예 사냥꾼 신문 스크랩 현상금 200달러 아 아 아버지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 아 아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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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자 자칭 커티스 로열이라는 흑인 남자가 바로 17일 밤 고용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나이는 27세 가량이며 키는 175 정도에 아주 건장한 체격을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지란하게 빗질하여 정돈하며 몸에는 채찍질로 생긴 흉터가 몇 있습니다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말을 걸면 금방 대답합니다 이에 묘사된 인물을 로도스 감옥이나 르모인주 스칼렛 목초지 지구 제이디벨에 있는 저희 집에 데려다 주신다면 현상금 2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조셉 찰스워스 1859년이면 40년 전인데 아니 아버지 우리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라고 바닥에 뭔가 있다 가족사진 뭔가 사이드 퀘스트로 오는 곳인가 먼저 와버린건가 아휴 아버지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렸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하지만 다시 아버지 너무 호전적이셔 뒤페 뒤페 집중 뒤페 두고 뒤페 뒤페 두고 잠깐 아버지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이거 못들어 아버지? 아버지 들 수 없는 남자였어? 따라와 아버지 집까지 모셔다들 이렇게 아 또 천원원 감사합니다 집까지 집까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집념의 사나인 거 알고 있어요 그 집념에 치어스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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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네이트 자 자 나가면 풀어드려라잉 하니까 네가 알아서 풀어드려 나가면 파이팅 미션이요? 미션이요? 이거는 전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미션인데 몰라 혹시 네이트의 엄마가 나한테 으르르하는 퀘스트가 있을지 우리 아들 좀 데리고 와달라고 Mr. 아이 자 아이 못 들어가? 마치 초특이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페이크를 썼구만 네 연애편지 갖고 내가 왔다 진정한 사랑의 기로 스윗 내가? 네 내가 얻을까? 당연히 근데 이 돈이 값을땐 아... 내가 못 참고 여기, 가져다 고마워, Arthur 고마워 내 지옥 무슨 여인이야 그녀가... 이 정도를 죽였다 뭐? What? women's suffrage around here they don't even like men voting they bring back the monarchy giving half the chance progress is a dirty word in these parts unlike incest excuse me I don't want to marry my cousin Matilda I want to marry Penelope but they're gonna they'll kill her at one of those rallies they're Holden they've done it before Mr... you gotta help I'm afraid I don't want no part of it I'll pay my family we've still got some money 아니 얘들 자 마을에 타십시오 자 이리야 자 이리야 네 요새 육수 과연 이 사랑의 끝은 어딘가 팔로우가 감사합니다 페넬로페 보, what are you doing here I cannot let you go through with this you'll be killed I'm prepared to die for the cause, 보 you know that do something, please do what? fight this marble they need me alive this is no laughing matter, sir they need protecting from certain elements mostly my family Penelope, I beg you I'll tell you what your friend here can drive the wagon for us it'll allow us to shout all the louder hooray Miss Calhoun Miss Calhoun my friend here says he can drive the wagon well, Olive Calhoun normally I like to drive myself but today I feel like a man joining us sends the right message well, I ain't never been in a protest march before I feel like a man joining us and the folks are attacking us like the wolves and I'm sure you'll feel right at home shall we go? all right ladies we know our song is a good one and we know our calls is a pure one yes ma'am let liberty rain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going? we're mother's wise house keepers and daughters we could go down now take us down main street right through town to the steps of the the beggar road Mr. Kevin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들 모륵 아주 좋아요, 모륵 너무 빠른, 너무 빠른 너무 빠른, 너무 빠른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필요합니다 잘 들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국면 샀어 아야야야야 받아놨었구나 잠깐만요 칼퀸 아, 뭐 분명 꺼내게 될거야 아, 뭐 분명 꺼내게 될거야 분명 꺼내게 될거야 분명 꺼내게 될거야 돌 던지잖아 분명 꺼내려 그래요 100% 빵애빵이한 상황 나올 것 같은데 Now,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great day for all of us For today is the day we begin to live as equals Equals! Yes, equal, sir, fair and equal This is unnatural, this is nonsense Fair, equal, and free, just as the Founding Fathers intended Founding Fathers, not Founding Mothers ياnow goolo! 자, 나 알았다! 너... 으악! 상! 걱정하지 말아! 빅의 소속을 느끼는 상황! 하여어, 아름다운 름뱀. 너는 가끔 얘기해주지 않나? 상! 뭐하고슴소? 이렇게 얘기하자! 제가 말하는거 어떨까? 한번 Help, Beau. 제 름뱀은 놀이한테는 놀아 놀아! 이 름뱀은 름뱀! 이 름뱀은 이 름뱀은 시계에 part, 야! 알게 잘 쓰는 것 같군요! 상! 자 말해 타십시오 battlefield no one goes to